자, 오늘 회심의 역작! 짜잔! 치기지 않냐? 짜잔! 치기지 않냐? 만화에서만 먹어서 그런 치즈인데? 야, 큰돈 썼다 이거. 톤과 젤이 비싼 거예요? 비싸지. 얼만데요? 한 30만 원 가지. 30만 원? 이거를 딱딱 반 잘라서 제가요? 어. 반 잘라서 이렇게 딱 해서 넣는 거야. 이거 지금 너무 높잖아, 지금. 상당히 부담된다. 와, 이 톤과 젤이 나오는 거 아니야? 우와! 톤과 젤이 나오는 그런 치즈 아니야? 아주 잘 어울려요. есень. 네. 탁. 또 이것도. 이거ей. 탁. 이거에 있어? 또다른 거인가요. 가지고. 이 톤과 젤이 좋아하는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아, 어색한? 예. 이거에 있어? 네. 태어나도 못하고ER다. 이렇게. 아, 어색해? 와, 뭐야. 대박이다. 형, 치즈 다 썰었어요. 야야, 너 이치 테스트를 줘. 작은 거, 자른 거. 뒤집어. 고현아, 여기다 치즈 올려봐. 여기다가요? 여기다가요? 위에다 올리면 되겠죠?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서 쭉 해야 돼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서 쭉 해야 돼. 마음 같은 경우에는 그건데. 그게 안 되면 잘라서 녹이자 이거지. 아, 너무 안 읽는다. 진짜 안 읽는다. 아, 이게 인덕션이 진짜 이래서 불편해. 5분 남았습니다. 5분 남았습니다. 5분 안에 안 될 것 같은데? 너무 안 익어. 아니, 할머님들 어차피 두 번 나눠서 들어오시니까. 아니, 할머님들 어차피 두 번 나눠서 들어오시니까. 아, 그러네 형. 두 번 나눠서 들어오잖아. 그럼 한 밥 그만 구울까요? 이거까지만 하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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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